아 뭐야 나만 찍으면 그래 아니 티끼 찍으면 얘기를 하세요 아 이게 잘나오는 부모 같다 부럽겠다 그래 우리 만들어 스님 어떤 사람들이 있든지 칭찬해 주면 완전히 얼굴도 빨개주고 Dank. 여기도 찍어야만 이제 찍고 있네요. 찍었어요? 그냥 찍고 있다고 보물이에요 보물 안 찍었어요 아 내려갔어 저거 내려가면 안돼요 빨리 올라오세요 흐흫흐흫흫 흐흫흐흫 흐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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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 흐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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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 물리는 관계같은데요? 물 나오겠지 왜 물 나오기 나는 자고로 자동은 안방이야 자동은 자고로 안방이야 수소금 속에 발맘해 수소금 속에 내면 더 이상 안하나 오실 자동은 잘 안방아가지고 원래 자동은 줄이고 우려도 영입이 비었으면 밖에서 하시는게 줄이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이불로 줄이야 수소금을 영입이 이러면 오일이 좋지 노출을 정발되면 아니 어떻게 보면 자동이 더 빨라요 자동이라 저는 냉면 전문에 아무리 벗어내 자동이 없지 일반 계좌로 사인증인데 얼마나 빌리십시오 이윤균은 어디갔지 그럼 우리에서 안내나갔다구요 사인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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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때 사인증 나보고 시골하게 내려갔잖아요 위에서 시골거리 냉면이 한 명이 나 버릇이 사인증이 내려와갖고 밑에 내려와서 저기 사람들 세워놓고 사인증이 나 보고 자기도 시골하네요 됐습니다 사인 찍으려고 옆에 와갖고 왜 저기 해방론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어디 앞에서 사진 좀 해주세요 한 명만 다 칠려보냈어요 네